자 그럼 이제 우리 진짜로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사진을 좀 찍었어요. 어떤 걸 찍었냐면 제 책상 위에 있는 뭐죠 이게? 이게 왜 생각이 안날까요? 필통 필통 안에 있는 연필, 볼펜, 이런 필기구들 있죠? 그 필기구들이 필통을 탈출하는 내용이에요. 뭐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빠르게 만드느냐고 아주 정성을 들이진 못했는데 아무튼 그 장면을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그 여러 장의 사진을 붙여서 한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할 수 있긴 하겠지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 장의 사진들이 있죠? 여기 첫 번째 사진은 필통이 서 있는 사진이에요. 필통이 서 있고 그 다음은 필통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필통이 넘어진 틈을 타서 뭐죠 이게? 연필, 연필이 하나가 탈출을 하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이거는 제가 필통을 넘어트리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연필 하나를 바깥쪽으로 빼고 사진을 찍고 조금 더 빼고 사진을 찍고 완전히 뺀 다음에 사진을 찍고 그리고 연필이 하나 도망가니까 나머지 연필들이 따라서 필통을 탈출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의 그런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요거를 우리 한번 스크래치로 올려보죠. 자 우선 스크래치를 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고양이는 필요 없으니까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파일을 업로드하는 요거 있죠? 요거를 클릭해서 우리의 사진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요. 예. 그러면 여기 여러 장의 사진이 있죠? 그 중에서 일단 한 장의 사진만 선택해서 열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그 한 장의 사진이 이렇게 스프라이트가 돼서 올라오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쭉 올리게 되면 한 장 한 장 올리게 되면 그 사진 한 장 한 장이 스프라이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스프라이트 하나 안에 여러 장의 사진을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 장 한 장의 사진이 담겨있는 여러 개의 스프라이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스프라이트 안에 여러 장의 사진을 담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제가 삭제를 하고 자 사진을 이렇게 해서 여러 장을 선택한다. 여러 장을 선택할 때는 자 이걸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고 클릭을 하면 어 그 처음 선택한 사진부터 나머지 사진까지가 한 번에 여러 장의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열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선택한 사진의 숫자만큼 이렇게 스프라이트가 생겨요. 물론 저는 지금 네 개를 선택했는데 지금 두 개가 나온 것은 버그예요. 예 버그? 버그는 잘 모르실 테니까 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일단은 삭제를 하고 자 한 장의 사진만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올라갔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위에 보시면 모양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있어요. 자 이 모양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이렇게 한 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모양 파일을 업로드한다라는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여기 색깔리시면 안됩니다. 자 클릭하고 나머지 사진을 한 장 한 장 순서대로 이렇게 올리세요. 그런데 하나씩 올리는 게 귀찮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사진을 클릭하고 그리고 shift라고 하는 키보드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마지막 사진을 클릭하면 이렇게 한 번에 쭉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열기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한 번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저처럼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냥 한 장씩 하는 게 안전하겠네요. 예 그리고 방금 보셨죠? 오류가 생기니까 제가 했던 게 다 날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장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자 모양을 다시 선택하고 한 장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의 스프라이트 안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장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스프라이트 안에 여러 장의 이미지가 들어간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하나를 일단 올려서 스프라이트를 만들고 그 스프라이트 안에 있는 업로드 사진을 올리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을 쭉 올려주게 되면 제가 올린 모든 사진들이 하나의 스프라이트 안에 들어가 있게 된다라는 거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리고 보니까 이게 화면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움직여서 마우스로 화면 가운데로 옮겨주세요. 자, 너무 많은 사진을 올리면 이 스크래치가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너무 거대한 거를 하진 마시고 너무 많은 사진을 쓰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가운데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됐죠? 그럼 애니메이션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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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히 클릭 생각해보세요. 나는 뭘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문을 통과하는 자신의 모습을 스톱모션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낮은 계단에서 높은 계단으로 한꺼번에 점프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자기가 한다거나 그렇다고 진짜로 점프를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감상하려면 직접 클릭하면 클릭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옆에 부모님이나 선생님 계시면 선생님 보고 클릭을 좀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게 움직이는 모습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드시는 거 드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한 느낌을 잘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뭔가 불편하다 뭔가 좀 아직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꼈을 때 그때에서야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되고 그 좋은 방법을 스스로 알아냈을 때 또는 누군가에게 배웠을 때 그 방법이 정말 귀하게 느껴지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을 들여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세요. 아셨죠?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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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